5! 5! 좋아요! 구독! 눌러주세요! 눌러주세요!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저희 빈차 빈차? 누구 노래야? 저 에픽카이 제가 노래 부끄러워 보컬이요 보컬? 네 제가 에골보컬 해드렸어요 에골보컬 아... 이거 드릴 준비가 됐어요 연습 얼마나 했어요? 연습을 뭐... 굳이 뭐 그렇게... 잘 하니까 네 뭐... 동네 친구도 잘 맞다 보니까 응... 동치미 하시죠 동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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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뿜만 맞으면 바로 안 보이세요 아... 응? 그거? 오케이 어 오늘 뭐 먹지? 아... 됐지? 정했어요 어 나 고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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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4분 난 한 달 좀 끝나고 한 달 약간 고향 왜 이게... 특별한 노래 아... 뭐지? 고양이만 강아지나 개같다고 왜 이렇게... 말 좀... 아니... 아니... 아시는 게 응... 안 돼 그렇게 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? 어... 왜?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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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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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이요? 응 우주다 우주 힙합이라는 장면에서 막 여러가지 매력들이 나오니까 우주도 마찬가지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다가 영어기를 아 우주다 우주 물이에요 계속 마셔야 돼요 왓사브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우리는 얼만 방식이에요 오늘 뭐 준비했죠? 내일 세 개 세 곡 가죠 세 곡 가는데 저희가 세 개 다 붙은 수 있는 거 하나는 아니야 아니 우리 하나씩 모자 하나는 지 아니 그건 좀 엔지 다시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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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혹시 팀이라든가 있어요 오 있어? 네 일단 만들라고 주무숙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수비의 숲 유진의 진을 지었는데 제가 지앤 별명인데요 내가 지앤 별명인데요 내가 지앤 별명인데요 내가 지앤 별명인데요 주무숙진은 주무숙진은 주무숙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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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무숙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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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짜잔 네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힘들게 많이 준비했지만 하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고요 네 하기 전엔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지금 허리가 안 아픕니다 네? 신기하네요 전세계적으로 진출할 거고요 아 당연하죠 일단 뭐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에? 장난이고요 일단 대학을 먼저 주무숙진 대학을 가겠습니다 입시 중 네 타이브 타이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까 그 사람들 단팍인데 넌 넌 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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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 공유 이름부터 공유 여기 장기 저희가 감사해요 번역수 섭섭하면서 다시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났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율보다 나아 잘하고 있어 울지마 이제 갔다 와 네 카카오 퀄리티 높은 무대로 찾아가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너무 이상한 거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던데 우리는 더 파격적이야 파격적 임신 이렇게 넣어놓고 파이브 파이브 파이팅 안 가야지 아니 꿈 꿀러